안녕하세요. DJ 솜입니다.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 머리를 자르신다고 해서 한번 머리 자르러 같이 가보겠습니다. 회장님 회장님 만나러 회장님이 오고 계십니다. 회장님 회장님 머리 얼굴 모자이크 해줘. 회장님 얼굴 모자이크 해. 회장님은 원래 얼굴 안 나오는 거야. 알지? 회장님 머리를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? 제 얼굴을 가까이 뜨거워. 모자이크 해줄게. 그래. 어. 짧게. 다 잘라버릴 거야. 다 잘라버릴 거야? 머리 보여주세요. 여기를 요만큼을 남겨놓고 여기를 다 잘라버리겠대. 응. 와. 싫어? 아니야. 아이가 써. 머리 어떻게 자를 거야? 요 컷. 이거 어떻게? 보여줘. 싹 바랄 거야. 어? 싹 바랄 거야. ㅎㅎㅎㅎ 아. 밀어버릴 거야. 고이씨 쇼컷 왜 봐? 내가 자르려고 하는 쇼컷 보다 여자들이 자르는 쇼컷은 거의 이런 길인데 난 이것보다 더 짧을 거거든. 근데 그냥 쇼컷이라고 하면 안 나와. 봐봐 지금 머리 길이가 이만큼이잖아? 이만큼인데 봐봐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꽃소리니까 머리 까면 이렇게 아니야 이만큼 참아? 네 이만큼 기준으로 참아 어 그러게? 너무 애매하잖아 참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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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거 되게 많이 해 이뿌뿌! 옛날 이뿌뿌! 저희집에 이렇게 아 섹시하네 어우 그럴거같아요 진짜 너무 따로구싶어 어 오사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만나자 안녕하세여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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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 하하하 유리는 슈퍼 타고 있어 이쁘게 찍어줄게 이쁘게 찍어줄게 이쁘게 찍어줄게 해서 사진인줄 알았어 나 우리 아빠 같아? 나 웃음소리 왜 이래? 그럼 내가 받을래 안 끝이 어머 어머 나 웃음소리 왜 이래? 나 웃음 아니 이리ос음 Leuten 이리어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